오늘 21장 전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 책 부분, 헌금 부분은 어제 부친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 당시에도 성전에 가면 헌금함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넣었었다. 부자들이 넣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가부가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보셨죠. 그래서 우리 헌금함 위에다가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걸 프랑카세에 적어놨어요. 가난한 가부는 적은 돈을 넣습니다. 부자에 비해서 훨씬 적죠. 예수님의 평가는 이 가난한 과부, 정말 힘없는 사람이죠.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넉넉한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우리가 돈 쓰는 데는 관심이 있지요. 가족끼리도 어디다가 돈을 쓰나. 자녀들도 걔가 어디에 관심이 있나. 돈 쓰는 데에 관심이 있거든요. 먹는 걸 많이 쓰는지 입는 걸 많이 쓰는지 어디 가는 걸 많이 쓰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과 돈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나오는 거죠. 주님은 청지기 청지기는 드림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얼마 되었냐보다 너한테 남은 게 얼마냐. 남은 게 얼마냐. 너는 어디다가 최선의 것을 쓰고 있나. 그래서 우리 청지기로 하나님 사업에 쓰임받는 자를 말씀하는 거죠. 5절 이하부터 유명한 말씀 종말에 대한 것 그 당시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돌로 잘 만들어졌어요. 요즘하고도 사죠. 진짜 돌을 다듬어서 큰 돌들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근무를 하신 말씀이 다 무너질 날이 온다. 또 저희들이 묻죠. 언제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때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별별 소문 별별 말이 나올 거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리야 산다. 이리 가자. 별말이 나올 거다. 그러나 흔들리거나 따라가지 말아라. 8절에 그랬죠. 장래의 일은 참 너무 큰 일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때는 전쟁과 난리가 있을 때다. 두려워하지 마라. 종말의 때는 그런 것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10절 11절은 질병과 기근과 지진 세상이 막 이렇게 좀 파괴되는 거죠. 인심도 사나지는 거고 사람만이 아니지만 자연적인 파괴도 오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현재 있는 게 무너지고 새로운 게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새집 지으려면 흔집 호물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조심해라.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하. 또 하나의 징조는 박해입니다. 믿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끌려가고 박해나 끌려갈 때 13절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거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말을 미리 준비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친히 말 내 지혜를 주어서 너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하도록 도와줄 거다. 물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러나 성령이 주신 것은 더 훨씬 귀합니다. 성령이 주시려면 늘 기도해야 되죠. 갑자기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잡혀가든 핍박을 강하든 감옥에 가든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증거가 될 거다.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 은혜 주시는 증거가 나타날 거다. 16절 핍박이 더 세지죠. 악해지죠. 죽이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머리카락도 다 주님은 헤아려 계신다. 중요한 것이 19절입니다. 인내입니다. 진짜라면 인내해야 되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위기와 환란과 어려움이 올 때 어디로 피난가나 어쩌면 살까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고 인내해야 되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환란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미래에 미래에 너무도 큰 일들을 말해주신 하나님 누구도 미래는 모릅니다. 막연하지요. 파괴될 겁니다. 혼란이 올 겁니다. 망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성전의 무너짐을 쭉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가버렸어요. 다시 20절 에루살렘의 파괴 군대가 포위할 거다. 이것은 너무도 큰 살력이니까 도피해라 그러죠. 그것은 징벌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지. 그 어려울 때 어린아이 임신한 여자가 더 고통이 클 거다. 어린애가 딸렸으니까 참 그러겠지요. 성경에는 이런 일을 피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누가 보면 21장이 마태복음 24장 전부에요. 또 마가복음 13장에 1장에 쫙 나와있어요. 비교하면서 같이 보는 게 좋겠죠. 24장 이방인들에게 에루살렘이 짓밟힐 것이다. 자 그러다가 25절은 또 먼 미래를 말씀하세요. 종말의 그림이 이렇게 한 끝을 보여준 다음에 다음에 다시 또 한 끝을 보여준 겁니다. 둘을 연결시키면 이해가 안됩니다. 이 종말은 마지막 종말하고도 관련되는데 최후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최후가 심판이고 이 지구의 멸망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는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너무 심해질 겁니다. 왜요? 하늘의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주적인 파괴와 혼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까 말한 마태부 24장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또 이런 말씀이 대단히 후서 같은데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 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성경의 결론인 게시록이 아닙니까? 그래서 종말의 때는 게시록을 많이 잊고 많이 묵상하고 아주 게시록에 너무 친숙해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게시록에 가득한 사람은 항상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종말을 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신앙이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경의 결론은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준비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나라 이루어주옵소서 베드로우소는 이 세상은 완전히 종이쪽처럼 말릴 것이고 우주가 파괴될 것이고 불타버릴 것이고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우주 새로운 나를 만드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우소를 아주 베드로우가 게시받아 잘 써놨어요. 자 그런 두려움밖에 없는데 믿는 자는 머리를 틀어라 그래요. 왜요? 시상대 나오라는 말입니다. 상받으러 오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믿는 자는 구원이요. 승리요. 영광의 날이 된다. 종말은 너무도 거대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분명히 있을 일이고요. 많은 사람이 너무 거대하니까 생각도 못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우선 살기도 힘든데 그러나 미래가 없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모른다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 잎이 나오면 봄이 됐어요. 감나무 잎이 나오면 여름이에요. 감나무는 아직도 잎이 안 나왔어요. 이와 같이 그것 다 나무 보면 알지 않냐 이런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계시로 신천 신지 시안을 하셨다. 신천지가 좋은 말은 다 가져갔어요. 추수꾼이네 신천지이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계속 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 이 대망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신앙 좋은 분들은 항상 주님 바라보고 기다려요. 거기에 마음두고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아까 말했죠. 게시록을 만번씩 읽었다. 게시록에 묻혀서 살죠. 마음속이 재림으로 가득 찼죠.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럼 32절은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지금 처음 시작이 성전이 무너진 거였어요. 20절 에루살렘의 파괴예요. 예수님이 종말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성전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한 3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에루살렘을 포위 하죠. 에루살렘이 어려운 성입니다. 3년이 걸립니다. 굶주리다 못해서 결국은 항복 하죠. 그때 로마 군인이 엄청난 사륙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전부 다 헐어버려요. 기록에 보면 금을 숨겨놨다. 그 돌 틈에 금등을 잇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걸 찬이라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흔들어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AD 70년 이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30년 로마 장군 티투스와 그 군사들이 군대가 그렇게 하는 거죠. 20절 에루살렘이 포위 당했거든 정말 그때는 화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짓밟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종말의 심판과 같은 맥락이에요. 심판이 되도 그렇게 멸망하고 심판이 올 거예요. 준비해야 되죠. 노아 때도 심판했고 소동 고마때도 심판이 있었고 예수님 33절 내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다. 그대로다. 절대적인 믿음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결론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세상 것으로 눌리지 않게 해라. 자꾸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 땅에서 너무 세상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 생각할 시간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요. 또 술 먹고 방탕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야 되죠. 그날은 더대 치는 것처럼 갑자기 올 거다. 그래서 마태우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누가 도적놈이 올지 압니까? 알았으면 앉아 고치키지요. 도적 맞으면 굉장히 흠한 겁니다. 와서 사투를 가버리니까 갑자기 도적처럼 올 거다. 이 종말은 35절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다. 그래서 36절 있길래 깨어 기도해라. 항상 깨어있어라. 그걸 기도에 깨어있어라. 기도를 준비해라. 기도로 힘을 얻어라. 주님 앞에 사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힘을 얻기를 원하고요. 기도할 때 항상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때 상 받는 준비된 자. 뭔 큰일을 앞두고 준비 안 오면 황당하지요. 쩔쩔매지요. 준비 안되면 일이 안되요. 여행갈려도 준비해야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일하러 가도 준비해야지. 그렇죠. 준비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지혜가 없어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마음 준비, 믿음 준비, 기도 준비. 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지요?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러 가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삼시승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죠. 자 우리 21장 종말입니다. 내 헌금을 자꾸 하늘에 쌓고요. 자꾸 들이면 마음도 고리갑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요. 주님 생각 안하는 사람은 보물 싸는 것을 생각 안해요. 우선 쓰기에 바빠요. 육심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께 소망 그런 사람은 적든 많든 아니에요. 자기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5만원 10만원 내가 쓰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고 얼마나 귀하게 쓰고 좋은데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의 믿음 자기의 영혼은 그것은 다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그건 생명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정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천국에 소망을 쌓는 거고 믿음을 쌓는 것 같아요. 기대하 그래요. 믿음과 소망이 안 생깁니다. 좀 들여보시죠. 조금 더 정성껏 들여보십시오. 늘 들여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영혼이 살 곳인데 거기다가 내 보배를 쌓아야죠. 이 세상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게 허물어집니다. 이건 영혼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다 쌓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혜 없는 사람이죠. 왜? 허물어지고 망할 거에 싸는 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31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암 있는 사람도 말세라고 해요. 도덕적인 혼란 때문에 인간성 때문에 자연의 오염 때문에 대기의 오염 때문에 자원의 고갈 때문에 뭔가의 천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런 징조가 모든 가까이 있던 것을 알아라. 그리고 조심해라. 준비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커서 실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먼 미래처럼 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근본적인 것 아닐까요? 잘 산다고 그냥 지나갈 욕심과 세상 끝만 급급하면서 자기는 잘 산다고 착각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허무할 수 있어요. 진짜 근본이 무엇인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